안녕하세요! 오늘은 집에서 닭갈비를 만들어봤어요 전이랑 채소랑 해서 먹고 다 먹고 배가 남으면 비벼서 먹어볼게요 그러면 같이 먹어요! 닭갈비 딸기맛 고춧가루 오징어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오징어 매콤하고 달콤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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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만들고 오징어 단무지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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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.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볶아서 먹으니까 든든하네요. 맛있어요. 그러면 오늘은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안녕!